굿모닝 미트코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3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연입니다 자 오늘 아침 암호화폐 시장은 혼조세 속에서 거래에 이어나갑니다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이 간간이 교차하면서 코인360 페이지 붉은기와 초록불 모두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하락 쪽으로 더 치우쳐 있는 것 같네요 자 일단 바이낸스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박스권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연출이 되는데 11,112선에서 최저가를 형성했고 11,600선에서 오늘 최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네요 박스권 거래가 되는 와중에 현재는 소폭 자 낙폭을 좀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는 상태 하지만 아직까지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전 거래일 대비 0.85% 내린 11,415선에서 거래에 이어나갑니다 오늘 시가총액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2,968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여전히 68.7%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상위권 10인의 암호화폐 중에서 바이낸스 코인만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내림세 보이는 코인 마켓캡 기준 가격이고요 20이 밖으로 넘어가 봐도 자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조금은 더 많은 상황 연출이 되고 있네요 빌박스와 아이닥스 거래량 1,2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 순위가 조금은 바뀐 모습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49위까지 순위를 떨어뜨린 상태입니다 국내 시세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썸에서는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1% 미만의 강세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3.94% 오르고 있고요 업비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모두 약세로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모두 각각 1에서 2%의 낙폭을 보이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는 0.55%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업비트에서도 오르는 종목보다는 내리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의 주요 뉴스들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의 주요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가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일요일을 마감하는 시간이었죠 우리 시간으로는 월요일이었지만요 그래서 주간 마감가가 중요하게 주목이 된 상황인데요 안타깝게도 황소들이 잠재적으로 곰의 지배력을 회복하는 것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뉴스비티씨의 기사입니다 자 황소는 우리가 보통 가격이 오를 때 곰은 가격이 내릴 때 상징을 하죠 자 일단 여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곰들이 다시 한번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고 강세로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11,500달러 이상의 주간 저항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조금 더 하락세 쪽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보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현재 가격 확인해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 11,41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자 11,500달러 선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 강세를 예측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가격이 아닐까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암호화폐 분석가인 무르크립토에 따르면 이 곰들은 주간 거래를 마감하기 전에 계속해서 매도세를 쏟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간 11,500달러 이상의 가격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조금은 강세보다는 약세 쪽의 예측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들 자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적절한 보호책 즉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이야기인데요 자 아르헨티나 법정통화인 페소가 미국 달러화 대비해서 25%나 폭락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성이 사람들을 비트코인으로 몰고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네요 아르헨티나 페소가 일부 외환시장에서 25%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급락의 원인은 주말 실시된 정당 경선에서 대통령이 겪은 대패라고 하는데요 지금 모리코 맥크리 대통령은 친기업인인데 이 맥크리를 희생하고 더 좌파인 페르난데지가 정권을 잡으려는 위협으로 아르헨티나 경제에서 엄청난 위기가 지금 뭉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하향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마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게 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신흥국가를 위주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페소가 폭락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사실 오늘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안전자산으로 여기게 한다는 그런 기사 살펴보셨고요 골드만삭스가 고객들에게 보낸 투자 메모에서 비트코인 가격 강세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지시간 11일 트위터에 공유된 이 투자 노트는 단기 목표가를 13,971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12,916선에서 13,971까지 한 번은 더 오를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거는 엘리엇 웨이브 이론입니다 최근 최소치인 9,084달러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 가격이 다시 한 번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단기적인 목표가 1,791달러 제한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렇게 투자 노트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현지시간 12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3개에 대한 승인을 또 연기했습니다 SEC는 비트와이즈 SN 매니지먼트, 바네크솔리덱스, 그리고 윌셔 피닉스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각각 10월 13일과 10월 18일 결과가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윌셔 피닉스 같은 경우는 9월 29일까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업체들이 SEC의 비트코인 ETF 출시를 위한 승인을 신청했지만 사실 여태까지 시장 조작 등 우려를 이야기하면서 단 한 건의 비트코인 ETF도 승인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나온 연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 강세를 지속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일부 알트코인들은 강세장 분위기에 편입할 준비가 안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스크립토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세장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코인들 3가지 스텔라, 리플, 카르다노를 꼽았는데요 스텔라의 약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워지지만 그보다 리플이 2019년 최악의 실적을 거주 나무화폐 자리를 차지할 만하다 리플의 성적을 더 안 좋게 매겼네요 많은 금융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지만 시장에서 인위적인 가격 부양 그리고 덤핑이 많이 이뤄지면서 기대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카르다노는 앞서 두 종목에 비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좀 덜한 종목인데요 여러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개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8월 선물 0.24% 내린 11,532선의 거래 마감 짚고 있네요 자 오늘장에서 비트코인 가격 11,345선 기록했습니다 자 좀 시장이 지지부진합니다 오늘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여러가지 전망들과 뉴스들도 나왔는데요 뉴스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 뉴스들을 좀 정리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저희 블록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방 혹시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확인도 해보시고 계속해서 주요 뉴스들 체크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